내 승인도 이리미 좋게 되네 정수지, 잡자 어디 가잖아 파이터 만들겠네 이러다가 진짜 연예인 나가는 거 아니야? 나가면 나가는 거지 아, Buddhism처럼이야 커플 할 때 너도 같이 하는구나 그거 내가 한 지 그랬잖아 어? 그래서 왜 그래? 아니야 가서 밥 먹고 와 아직 시간 많아 임람이! 네 생각 많이 나더라 미안해서 전학생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경사해라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진짜? 그럼 우리 우정의 의미로 빵 같이 먹을까? 너 본드 냄새나? 저가 냄새나? 내가 냄새나? 아니 아니 너 뺀다니까 냄새가 나지 소니텐을 쳐먹으면 소니 냄새가 나고 너도 줄까? 응? 응? 먹어봐 나 쉬어 응? 자 그럼 아프리카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진덕여고의 또 다른 자랑! 환상의 안상블 진덕여고 보덕대입니다 it 과 에 사는 거라니까 막먹어 퍽퍽하잖아. 괜찮다니까. 왜 내가 더럽냐? 조금만 먹어라 우정의 패신대. 나도 오늘부터 니네 써니 멤버 할래. 써니가 써니 냄새. 너 번자꾼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댔지. 쟤 좀 일으켜. 왜 나는 안 되는데. 왜 저녁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. 어휴. 이리와. 성냥. 감사합니다. uh oh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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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안죽었어. 괜찮아. 우리 이제 자신을 못 보는 거야? 앵나니, 급격히 태양 당했다고 우리 써니가 해체할 수 있겠어? 다시 뭉쳐야지. 다시 뭉쳐서 소주도 다시 데려오고, 오늘 못한 우리 춤도 다시 쳐야지. 안 그래? 앉아 말라고! 우리 다시 더 만나는 거다. 잘나간다고 쌩깐 년 있으면 찾아가서 응징할 거고, 못 사다고 주로 뜬 게 있으면 잘 살 때까지 못 사게 굴 거다.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는데, 죽는 그날까지 빨리 죽어도 우리 써니 해체할 줄 알았다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